괜찮아요? 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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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우리 정은숙 장사님 그리고 최진호 장복합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려요 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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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아이고 주님 헉! 헉! 자! 주님 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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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 보고 웃음 첫맘을 흘려대서 넌 한 걸음 더 꾸밀어 본 마음이 없기는 자 널 변 모습 아련하니 눈물이 오젠처럼 기다리는 호수아비 기다리는 호수아비 호수아비 우리 최준호 작곡가님 그리고 우리 전원숙 작사가님 진심으로 예쁜 노래 고운 노래 정말 약간 서정적이면서도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노래 같아서 저도 많이 믿습니다 이게 1집이고 2집 흔들리는 사랑 소곡으로 바로 이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다 그래서 2집까지 여러분들께 많은 사랑을 좀 받을 수 있다 있으면 좋겠다 라는 건 제 욕심인가요? 근데 노래가 진짜 좋아요 흔들리는 사랑 정말 우리 금성운 가수님의 작사인데 가사는 영심화 작곡은 금성운 가수님 작곡 작사는 영심화입니다 그래서 정말 노래가 너무나 괜찮아요 이 집에서 다시 예쁘게 인사드리고 자 한 번 더 매들리 한 곡 더 보내드리고 한 곡 정도 괜찮겠지? 하고서는 제 그리고 우리 양재기 단장님 모셔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어 내가 나와서 덜 시끄러운 거에요 양재기 단장님 너무 더 시끄러워 목소리가 목소리가 그런 줄 아나요?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나는 목소리가 이제 이 허스키토니가 근데 양재기 단장님은 고음이야 노래도 잘하시지만 정말 고음이라서 얼마나 더 시끄러워 알아? 잠시만 저기 어 여기서 자작곡으로 치라고 그랬나? 자작곡 이 오래간만에 만졌던 이 세상이 이걸 다 잊어버렸네 몇일인가 모르겠네 자 여기서 자 내 눈치를 한 번 신나게 한 번 더 가고 그리고 양재기 단장님께 인사를 보도록 할게요 자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덥겠지만 더위를 잊어보세요 갑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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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연 고맙습니다 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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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 베찹 날 꺼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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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에 있으마 저기에 있으마 둘이 만된다면 둘이 내 요정으로 둘이 둘이 만된다면 둘이 만난 셋이 이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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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